일단 세팅했을 때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시간 지나고 머리가 풀려버리면 그 왁스 다신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제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도에 있는 왁스들을 보면 손에 펴바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제형은 소프트 왁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왁스 바르고 나서 샴푸할 때 한 번에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찝찝하잖아요, 그렇죠? 샴푸할 때 강한 하드 왁스들이 안 시키니까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한테 제일 잘 맞아야겠죠? 세팅할 때 쉽고 발림성이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도 더 잘 잡히면 더 좋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타일링은 부드럽게, 세팅은 강력하게 부드러운 제형으로 발림성의 우수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강력한 세팅 지속력과 완벽한 스타일링까지 한 번의 샴푸로도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세정 스타일링은 부드럽게, 세팅은 강력하게 에터미 옴무 헤어왁스 스타일링은 în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이프트 전성은 안파 craziest форм의 선택으로 파이프트 전성은 안파esen 파이프트 전성은 안파리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